안녕하세요. 변화와 성장이 기쁨이 되는 교회, 타쿠마제일침례교회입니다. 전교인 총동원 특별새벽기도회 설교 CD,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시작하라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여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년사업체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년사업체 신방에 누락된 사업체는 공동체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선교연합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으며,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재직 세미나 및 선교 세미나가 마지막으로 진행됩니다. 세미나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 있으니 꼭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북미 침례교 목회자 신년 할애식이 내일 오전 11시에 본교회에서 열립니다. 서북미 침례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완아 바이블 퀴즈가 2월 2일 토요일 8시부터 12시까지 매더러웨이에 위치한 크라이스 철치에서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더와이즈 지혜가 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환영반에서 열립니다. 마더와이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입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여성도님들은 로비에 비치된 사인업 용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새롭게 헌신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